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 수 없어서 다 떨어지게 냅둬 당분간 못돼 입술 바르면 안되지 안되지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? 이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있는거에요 포장해주세요 와 이쁘다 미션 고구마도 있다네 고구마도 있다네 걔 오징어 고구마도 있다네 수급 고구마도 있다네 가사 고구마도 고구마도 하고싶어서 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행복이거든. 행복이야. 소소한 것에 행복.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비싼 거 안 먹어도. 그냥 둘이만 있고 시간 보내고 그냥 스모킹이지. 별로야? 아니요. 왜 자꾸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형님은 항상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물으면 기분이 나가지고.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나 안 좋아해? 아니. 내 쪽에. 빨리! 오빠 나 안 좋아해? 나 안 좋아해? 나 이거 좋아해? 아이고. 그놈의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날려?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. 이제 집으로 갑시다. 지진입니다. 시끄러워! 천천히 가. 왜 급해. 아니 저기까지 간 다음에 지금 뒤에 차 따러 오니까. 빵 말려워? 쉰 쉰 쉰 좀 빼줘야지. 오빠는 안 좋아해. 난 너를 보면 티라미스 케이. 티라미스 케이. 티라미스 케이. 티라미스 케이. 티라미스 케이 먹어봤어? 아니. 먹어봤어도 그게 티라미스인지 뭔지 모르겠어. 오늘 하루종일 뭐 했어? 네. 나? 아침에 일어나서. 밥 먹어. 샤워하고 샴푸하고. 샤워하고 샴푸하고. 공부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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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. 아니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되잖아. 처음부터 끝까지. 이렇게 재고. 오늘. 아직도 안 끝났어. 내일 시험으로. 희아닌한테 저지에 걸렸나? 그 태그 보기 싫은 거야. 그러면은.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 아니야. 처음에 그거 공부했을 때는 재밌었어. 시작일이니까. 새로운 거니까. 재밌었어. 그때 맨날 공부했어. 다시 하려고 하니까. 공부도 싫어. 아니 그니까.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될 거 아니야. 다 헷갈려. taxca ah ah ah. 연애ес extending America's 감사합니다.